야 원장님. 제가 싫어해 자식이 없어요. 조카놈들하고 평생을 같이 어울리며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었는데 이놈들이 바빠지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살맛이 안 납니다. 그래도 우리 조카 외인이가 아주 잘나가지 않습니까? 잘나가면 뭐해. 콧빙이도 안 비치는데. 어떤 놈 말이에요. 여기 저 금은보화를 맛박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뺐다. 이래갖고 난리 부르스를 준 놈이 없지 않나. 또 어떤 놈은 돈을 그렇게 버는데 이상하게 헐벗고 굶지르게 하고 다녀. 우리 가문에 아주 망신을 주고 있어요. 아 그래도. 잘맛나겠습니까? 그래도 명문가 어르신이니까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고민 싹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. 정말 양원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 릴드래곤이가 우리 가문에서 정말 면이 서는 거예요. 그렇죠. 힙합 안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? 저도 오늘 이렇게 릴디지 오늘만큼은 아니겠습니까?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죠? 네. 자 그러면 원장실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고 오늘 하루 명예 릴가로서 다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릴가의 주제가를 들으시면서 가실까요? 한번 그려볼까요? 아 릴 릴리 야 릴 릴리 릴리? 아 릴 릴리 맘보 리얼리? 아 릴 릴리 야 릴 릴리 릴리? 마저들 하세요 마저들. 아이 씨발 추석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. 그 집 계시는 씨발 거기서 챙기라 그래. 오늘은 우리 다 이렇게 릴씨라잖아요. 그리고 양 원장님이 일부러 특별히 오늘을 잡으신 거래요. 미국 시차로 오늘이 땡스 기빈데이라서. 근데 앞으로 힙합 가문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? 차라리 무단 부르는 거 어때요? 대마해버리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. 대마.. 퇴마. 퇴마. 퇴퇴. 근데 우리 퇴마하기 전에 이거 다 퇴사 각이겠다. 릴 보트 선생님. 피자 그만 드시고 피자는 오른쪽에 좀 놔주세요. 빨간색이니까. 야 초록색. 근데 왜 쳐놀고 있어. 놀고 있을까 집에 가서 자. 아이 니도 맨날 쳐놀잖아. 환자도 없는데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. 그게 언제부터 나한테 말 깠지 저거. 마 선생님. 치킨은 왼쪽에 놓으세요. 어동육서 모르십니까? 저도 알거든요. 아는 분이 그러세요? 마 선생님 때문에 우리 릴과 조상님분들은 치킨도 못 드시고 가시겠네. 근데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좀 가족 같긴 하다.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쵸? 원래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저렇게 싸우는 게 또 국룰이거든요. 근데 릴이 뭐예요? 뜻이 있어요? 릴. 소자. 작다 이거야 소자. 음. 그러면 음식도 좀 작은 걸로 놔요. 뭐 이렇게 큰 걸로 놨어. 조그만 걸로 놓지. 알뜰살뜰이들 잘 예쁘게들 꾸며요. 알들 하시라고. 남은 음식 좀 싸가주세요. 너무 많이 지금.